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요호야 김에 모든 행위를 본받아 요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요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미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날에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야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야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요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누부간 네 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야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야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노끼둔과 박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노대야를 깨뜨려 그 노스를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대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파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노드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노드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노드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여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니아와 성전 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건드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 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의 왕이 하마땅 림나에서 다 처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누부간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의 유다인이 3023명이요. 누부간네살의 18제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누부간네살의 제23년의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종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요호야긴이 타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웰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